아우 잘해줘 아우 정말 기회 조심하세요 그쵸? 아 이 디테일 봤어요? 아 기가 막히죠? 배척하게 하는 거 호정 형 돌려보세요 어?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오우 장난 아니야? 얼굴 안에 한 동물 4가지가 있어요 어 근데 완벽한 소름 같아요 개동공 개동공 뭐야 개동공 에이씨 야 동물이 한 5발이 있다 복잡한데 옆모습 괜찮아 어? 옆모습도 딱 괜찮잖아 그래 오늘 욕용 설상하는 거예요? 하하하하 짜요 아 근데 진짜 얼굴이 작아 보이지 않냐?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얼굴이 나쁘지 않아요 여백이 안 보이니까 괜찮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날씨 너무 좋죠 오늘 날씨가 좋은 게 정말 행운인 게 오늘 드디어 그 분노하신 옹용 설산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아 아 들려달라고 아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옹용 설산에 캡니다 크으 옹용 설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총 해발은 5,598m 우와 그리고 나씨족이 신성시하는 성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최고봉에는 단 한 명의 발길도 닿지 않은 천여봉입니다 옹용 설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 케이블카를 타면 아 더 무서워 해발 4,506m까지 올라가서 내려줘 하하하하 우와 말라들아 미칠 것 같아 우와 2,400m에서의 우리 그 모든 과자 봉지가 빵빵해졌는데 4,500m 올라가면 어떻게 터질까?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질 것 같은데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얘가 지금 옷이 벗겨지려고 해요 맞아 맞아 와 터지겠다 지금 2,845m 넘어가고 있어요 아 비가 멍멍하네 네 3,000m이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오 오 오 오 야 밥 먹어요 하하하하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아 네 텄ür 우리는 뭐 터지는 거 없죠 사람은? 사람은 안 터져요 뇌출혈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없죠? 뇌출혈 이게 또 터지는 거 보면 몸 어디도 터질 거 아니야 아 이거 지금 뭐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 캘블카 타고 또 올라간다며 아비 저는 신바 때문에 몸 타고 밥이 왔어요 왜? 아 근데 케이블카가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요 근데 케이블카는 얼마나 걸려서 올라가요? 케이블카를 4000m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을 타야 돼 케이블카 안에서 20분 대박이다 케이블카가 좀 커요 감독님? 못 봤어 우리도 처음 타보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줄 섰다가 빠꾸 줄 섰다가 빠꾸하고 오늘 저희도 처음 타보니까 케이블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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